위 화면에서 플러스를 누르면 저희 매장 프로님 리스트가 나오네요. 제가 원하는 프로님을 선택하여 레슨을 신청할 수 있어요. GDR 나스모, 비전, 투비전 나스모, 핸드폰 스윙 영상까지 다양하게 선택 가능해요. 선택한 나스모에 대해 궁금한 점을 글이나 음성으로 남길 수 있어요. 신청한 레슨에 대해서 피드백을 프로님이 해주시는군요.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직접 레슨 받고 온라인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하니 효과적인 것 같아요. 골프가 즐거워진다! GDR 프라임